지난해 말 뭐 산타랠리도 없었던 것 같고 1월 효과도 없었고 뭐 전쟁까지 겹치면서 사실 뭐 3월까지 좀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뭐 이렇게 바닥을 다진다는 느낌도 잘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2700산 계속 유지하는 걸 보면서 좀 수급에서도 조금 물고가 튀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오늘 지금 그 시장 상황을 정리하면서 사월도 한번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성정 기자. 네 벌써 이제 3월도 거의 다 끝나가는 와중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4월 2분기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2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을 안고 2022년이 시작했는데 사실 뭐 1월 2월 3월 특히 1월에는 지수가 많이 빠지기도 하는 등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다행히도 3월 들어서 뭐 3월 그 초순까지만 해도 역시 힘을 많이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3월 후반전 그러니까 3월 중순 이후 하순으로 접어들면서는 그래도 어떤 지수가 조금씩 힘을 내면서 월간으로는 지금 플러스 빨간불을 켜고 있는 빨간불을 켜고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로 봤을 때는 이제 회복의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과 함께 또 하나 이제 눈여겨지는 게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일단은 2월에 비해서 3월이 조금 더 증가하는 모습 물론 1년 전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그런 수준입니다만 어쨌든 2월과 비교했을 때는 3월의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4월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키울 수 있지 않나 어쨌든 3월에 바닥을 좀 다지고 이제 올라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만드는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코스피 코스닥 이제 지수 추이를 보면서 우리 또 어느 정도는 개인 투자 부자분들 좀 이렇게 다지고 이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추세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데 이 증권가에서도 4월에 대한 기대감들이 꽤 많이 묻어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증권가에서 이제 4월 전망들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 코스피 상단을 3천선을 제시하고 있는 증권사가 나올 정도로 뭔가 조금 장밋빛 전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가 이제 2,750 수준인데 만약에 이제 긍정적인 수준 지수 상단을 놓고 보자면 10% 정도 더 오를 수 있다. 4월에 뭐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코리아에세 투자 증권이 이번 주 보고서에서 4월 코스피 밴드를 2,600에서 3,000으로 상단을 3,000으로 뒀다는 게 상당히 좀 눈여겨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들을 보면 2,600에서 2,850선 이 수준이 많은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4월의 밴드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밑으로도 또 위로도 비슷한 수준의 등락이 가능하다. 예상이 된다라는 선에서는 역시나 아직까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에 상단을 3,000까지 제시한 증권사가 등장했다는 점은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실현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고요. 시야를 조금 넓혀서 2분기까지 조금 살펴보자면 조금 더 긍정적입니다. KB 증권에서는 2분기 코스피 밴드를 2,800에서 3,100까지 보고 있고요. 또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2,650에서 2,950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를 놓고 보면 지금 수준을 봤을 때 하방보다는 상방이 더 넓다, 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변수 체크가 꼭 필요한데요. 일단 외국인들 수급을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일단은 오늘까지 보니까 좀 매도 규모가 조금 준다라는 느낌은 있거든요. 수급 사항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시장 방향성을 결정지을 변수로 크게 세 가지를 좀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돌아와야지만 일단은 우리 지수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힘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외국인이 지난 석 달을 넓게 놓고 보면 코스피에서 6조 원 넘게 또 코스닥에서는 3조 원 가까이 팔아치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는 그런 매도세가 조금 진정이 되고 매수로 나타나는 그런 날들도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의 기대감도 역시 내비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외국인의 수급 불확실성이 가장 큰 변수가 되는데 외국인의 매수 전환을 위해서는 역시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로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로는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얼마나 빠르게 안정화되느냐 이 여부가 또 중요한데요. 일단은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3월 셋째 주 그러니까 3월 13일부터 19일까지를 정점으로 일단은 감소세로 점어든 것으로 정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새 사회적 거리 두기가 발표가 될 텐데 여기서 대폭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경우에는 그동안 수요가 억눌렸던 리오프닝 테마가 좀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수를 보면 역시 기업의 실적입니다. 이제 4월부터는 기업의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4월 첫째 주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잠정 실적을 공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1분기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제 성적표를 낼 텐데 신한금융 투자에서는 이 기업들의 이익 향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이익 추정치 그러니까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유가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이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 압력을 높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1분기 실적에 어떻게 반영돼서 실제로 그게 우리가 우려만큼 안 좋았을지 혹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방했을지 이런 부분들이 또 투자 심리를 좌우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크게 보면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분기 또 실적을 확인해야 될 시점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분들도 실적과 함께 펀더멘털 성장성 좀 확인하자 이런 말씀들을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증권사별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이익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신한금융투자가 이익률 방어업종 그리고 소외된 성장주 위주로 대응할 것을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의 이익률 낙폭이 좀 작다 그런 면에서는 코스닥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겠고요. 그리고 성장주의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상승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외됐던 성장주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업종을 놓고 보면 증권, 운송, 조선, 헬스케어, 보험, IT, 하드웨어 이쪽에서 영업이익률 상승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런 업종, 해당 업종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교보증권에서는 또 약간의 반대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성장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확실히 매수로 돌아섰다고 말하기 어렵고 매도가 아직은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역시 아직까지 외국인이 많이 들고 있는 국내 성장주 같은 경우는 그만큼 거꾸로 얘기하면 많이 팔 수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국내 성장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의견을 내고 있고요. 한국 투자증권에서는 앞서 오미크론 얘기와 맞물려서 리오프닝 테마 관련해서 운송, 호텔, 레저, 유통, 엔터 이런 업종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선 이후의 정권교체 과정이기 때문에 정권교체 과정에서 정책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 예를 들어서 기존의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플랫폼이랄지 혹은 건설 등의 업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오고요. 또 삼성증권에서는 그동안의 가치주와 성장주 사이의 수익률 격차를 보니까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결국은 격차가 좁혀지는 쪽으로 시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쪽으로 관심을 돌릴 때가 아닌가라는 것이 삼성증권의 조언이었습니다. 네, 지금 쭉 언급한 증권사들 좀 추려보니까 성장주 쪽이 많네요. 그러면 코스닥 쪽에서 조금 승기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코스피를 굳이 또 선택하신다면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종목으로 좀 추려보자고요. 또 증권사별로도 4월 모델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조정하기도 하고 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보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성장성, 수익성, 또 밸류에이션 측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4월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여기 30개 종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소개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지난달 목록과 비교해서 어떤 종목이 들어가고 어떤 종목이 빠졌는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4월 모델 포트폴리오에 새로 들어간 종목은 SO1, LG화학, FNF, 이마트, 심텍, 이녹스, 첨단소재, LG유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새로 들어갔고요. 모델 포트폴리오에. 반대로 현대제철, 현대차, 신세계, 삼성전기, LG이노텍, SM, KT 이런 종목들은 또 이번 달 목록에서 빠졌기 때문에 들어가고 빠졌다는 것은 결국 조금 더 좋게 보느냐 혹은 매력이 조금 더 낮아졌느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모델 포트폴리오가 28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구성 종목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중에 4개 종목의 비중을 조금 조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주가 작년에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수주 잔고 가이던스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비중 확대 그리고 또 판가 인상이나 거리 두기 완화 효과가 기대되는 하이트진로도 역시 비중 확대 또 포스코 홀딩스도 견조한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비중 확대를 얘기하면서 반면에 반도체 업종의 회복이 확인이 필요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비중 축소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삼성증권에서 2분기를 놓고 봤을 때 톱10픽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새로 들어간 종목이 카카오, SKC, NHN, 한국사이버결제, KB금융이 새로 들어갔고요. 반대로 현대차, 한미반도체, 이마트, CJ, E&M은 또 여기서 빠졌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투자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인 이슈 성주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